다리를 놔. 제가 닉네임이 구슬 빼는 실이에요. 구슬이 소나리라도 깨와야 보배니까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그대가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국 치매가정표표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넣어가면서 치매 가이드북을 썼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홍채 영화 클립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대로 등장시켜서 치매의 발견, 진단, 치매 환자의 마음, 치매 가족의 어려움 집이냐, 요양시설이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행동을 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치매와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